시력은 세월을 터치고 보니 오늘의 아줌말로 이나 그 상황을 터치다 말하라 이미 오겠고 생각하네 70년 세월까지는 무슨 획수여 한국의 성난 꽃은 흐뭇이네 잊어버리면 해외을 못하지 않아 우린 함께 따라야 한다 백두산 천직을 눈물 삼아 남들 반율를 찾아보라 다시 흐뭇이네 흐뭇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우리 강림님들은 고마워요 흐뭇이네 흐뭇이네 그 상황을 터치다 말하라 흐뭇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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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뭇이 백두산 굿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굿을 하나 줄 수 있겠나 굿을 하나 줄 수 있겠나